아이고야, 이 친구구나. 네, 좀 가까이, 가까이. 제 말 잘 들어보세요. 제 말 잘 들어보세요. 우선 통제를 먼저 해야지 얘기를 좀 하니까. 오른손 그대로 잡고 왼손만 저한테 줘보세요. 예. 하나, 둘, 셋 하면 노시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 하면 노시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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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. 들어가시죠. 오, 진짜? 오, 진짜. 우선은 이거 원하지? 이거 물어봐. 줄 잡아보시고. 줄만, 줄은 꽉 잡고 보호자는 다 저어주세요. 이건 안 돼요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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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, 얘 목이 부러져도 보호자님은 곧고지 서 있으세요. 알지요. 아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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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두 손으로 잡아주세요. 보리야. 이거 뭐야? 잠깐만. 으악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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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이 다칠 수 있고 얘도 엄청 다칠 수 있어서 줄 조금나 길게 잡으세요. 보욱기 훈련보다도 보우자 님의 어떤 제어 능력. 그리고 줄을 자르는 방법, 이런 줄을 훈련시켜주는 게 보호자 교육 대회가 지금 선행이 먼저 되고 있는 거예요.